히피를 공동체주의라고 하는, 유토피아적인 공동체주의로 꿈꿔왔던 20대 이렇게 보는 읽기도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제가 이거는 지금 논문으로 여러분 앞에서 주장하는 게 아니고 그냥 히피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소개하는 거다 보니까 공동체주의로, 그러니까 어떤 굉장히 행복해요 히피들은, 그렇죠? 펑크는 아니거든요. 펑크는 아주 그러니까 허무주의자, 미래가 없다, 미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라면 이 친구들은 모르겠어요. 기본적으로 중산층이기 때문에 긍정적인지는 모르겠지만 끊임없이 어떤 대안, 비전, 미래, 그렇죠? 이들이 사용한 언어 자체가 이미 그렇죠. 사랑, 평화, 꽃 이런 거 안에서 이미 그런 계급성이 드러난다고 중립적으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공동체주의라고 하는 것과 개인주의라고 하는 이 두 개의 읽기 사이에 히피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잠깐 스콧 맥켄지가 부른 샌프란시스코라고 하는 거의 하나의 캐논이라고 봐도 되죠. 그래서 이 샌프란시스코에 오시면 머리에 꽃을 꽂으세요라고 하는 노래, 제가 어렸을 때 열 몇 살 쯤에 아마 굉장히 이 노래를 좋아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래서 이걸 보시면 히피가 어떤, 히피에 대한 전반적인 소개 이런 것들이 아마 이 노래 안에 있을 것 같아요. 히피 스타일 그러면 흔히 우리 머릿속에 떠오르는 긴 머리, 그렇죠? 그러니까 인공성이라고 하는, 인위적인 것, 자본주의라고 하는 게 인위성이라고 한다면 자연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것의 어떤 상징으로 일단 머리 자리지 않는 것, 그냥 내버려 두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자연이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는 방식이 성해방과 연관이 되어 있고 자본주의 사회에서 성이라고 하는 게 결국 핵가족 또는 결혼이라고 하는 것과 연관되어서 억압되어 있다고 하는 것 때문에 성의 해방 그래서 또는 공공장소에서 옷 벗기, 퍼블릭 누더티라고 하는데 그것도 결국은 인위적인 것, 억압적인 것, 또는 자본 이런 것들을 부정적으로 보는 어떤 태도죠. 그 다음에 마리화나, 마리화나보다 사실 히피에서 더 중요한 건 LSD죠. 그죠?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지금은 어떤 처방이 있어야지만 사용을 하는데 마리화나와 LSD라고 하는 아주 강력한 그런 환각제 그래서 LSD가 얼마나 환상적인, 의식의 차원을 넘어서는 환상적인 세계를 보여주는가는 테이킹우드 스탑에 있습니다. 10분 정도 나오죠. 그 다음에 꽃, 그죠? 플라워. 이 샌프란시스코의 노래에서도 머리에 꽃을 꽂은 꽃폭탄을 만들어서 이들은 군사시설을 파괴하기 위해서 꽃을 트럭에 잔뜩 싣고 가서 돌진한다든지 이런 태도를 취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비폭력이라고 하는 게 밑에 깔려있는 걸로 봐야겠죠. 그 다음에 공동체주의, 그 다음에 락 페스티벌, 그 다음에 동양의 신비주의, 그죠? 인도와 그 다음에 일본의 어떤 선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많은 영향을 주고 있던 시절이고 그 다음에 일부일처제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게 억압적인, 성과 연관돼서 또는 인간의 본능과 연관해서 가장 억압적이다라고 해서 그룹혼이라든지 또는 혼음 이런 것들이 히피 스타일 안에 들어가 있고 길거리 공연, 오늘날은 상당히 일반화되어 있죠. 그 다음에 방랑, 그 방랑은 제가 좀 급하게 읽어야 될 것 같은데 이 비트닉 세대로부터 히피들이 받은 영향인데요. 방랑이라고 하는 거, 그냥 떠도는 거, 그죠? 노숙이죠. 그러니까 방랑이라는 말은 상당히 멋들어진 말이고 그거를 요즘식으로 조금 쿨하게 또는 자기 비하해서 얘기하면 노숙이겠죠. 어떤 언어를 쓸 것인지, 방랑과 노숙 사이에서, 노숙자를 방랑자라고 말하면 그들을 시인으로 만드는 건데 그런 거, 그쵸? 그래서 어떤 언어를 사용하는가라고 하는 것들이 현상을 바꿔버린다라고 하는 지점. 이게 이제 스타일의 어떤 정치 안에서 꿈꾸는 그런 정치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사이키델릭 록이라고 해서 히피들의 어떤 음악을, 사이키델릭이 환각이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환각의 상태에서의 어떤 록, 감각의 자발성, 즉흥성, 순간성, 본능, 야성 이런 것들을 건드릴 수 있는 음악적인 양식으로서의 사이키델릭 록, 그 다음에 돈 태우고 영장 태우고 그랬대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그러니까 베트남전이라고 하는 게 지금 밑에 백그라운드로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무료 공연, 그 다음에 스콧 맥켄지의 이 다큐멘터리 안에서도 보면 러브인이라고 해서 비인 또는 러브인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노숙하는 상태의 어떤 여관의 형태? 이런 것들을 러브인, 사랑해, 못해 이런 용어를 쓰기도 하고요.